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모의 이 기자 시간이 왔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많이 지수가 상승하고 있고 종목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너무 좋고 수익률이 좀 만들어지다 보니까 너무나 너무나 기분 좋게 시장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이 시장이 왜 지금 상승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슈들을 한번 점검해보면서 우리가 좀 더 이 시장이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시장에서 좀 조정구간을 접어들 수가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통쾌하게, 통쾌, 상쾌, 유쾌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일단 우리가 최근에 투자 심리가 약해진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올해 또 유행했던 코로나이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는 그에 말하면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른 사망자 수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보게 되면 글로벌에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5,400만 명이 지금 넘어섰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인구 수만큼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 확진자 수가 지금 발생되었다라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보시면 이제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할 것 없이 프랑스, 스페인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영국을 비롯해서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만한 모멘텀 충분히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야말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더라도 그건 no problem. 우리는 계속해서 직진한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외국인들 수급입니다. 일단 외국인들 수급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11월 달 들어서 단 한 번에 매도가 있었고 계속해서 매수 흐름들을 좀 보여준 아주 좋은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었고 그리고 선물 시장을 보더라도 오늘 처음으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11월 달 들어서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시장이다 라고 좀 보셔야 되고 이런 흐름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어느 종목으로 언어 섹터를 대응해 나가는 게 좋을까 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지금 현재 드렸던 부분들이었습니다. 드렸던 부분들인데 지수도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지수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2,450포인트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는 모습들이었습니다. 2,450포인트가 하나의 변곡점이 되는 흐름들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두 번이나 발생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였죠. 세 번째인데 워낙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너무 좋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강한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그리고 일부 경기 민감주들 금융주를 비롯해서 모든 대형 섹터들의 움직임이 아주 강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자면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는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내년까지 2021년까지 보게 되자면 우리는 3,000포인트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정도로 시장 자체가 지금 수급적인 움직임이라든가 대한민국만의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을 좀 보게 될 텐데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보게 되면 숄드에서 숄드의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는 추세 방향에 있어서 추세가 상승 방향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 시장 또한 지금 이제 흐름을 아주 좋은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의 이슈화가 되고 있는 금호산업 우선주라든지 대한항공 우선주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아이디티 에어부산 한진카우 진에어 뭐 이런 항공 종목들의 움직임이 오늘 좀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국토부에서 얘기했던 대한항공 대한항공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장에서 해석이 되었던 부분들이고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흐름들이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현재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재무상태가 보게 되면 지금 매출이 계속 줄고 있어요. 매출이 급격하게 줄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지속적인 적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슈로 상승한 거지 지금 현재 실적은 상당히 좀 안 좋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나마 화물 쪽에서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이 3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19.8% 정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같이 인수가 된다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하게 된다면 항공 물류 쪽으로는 국내에서는 50%가 넘어가는 과점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실제 우리가 돈이 되는 부분들, 항공사들이 돈이 되는 부분들이 유가가 좀 저렴해야 되고 그에 따른 환율 부분에 있어서 달러 대비 워낙 강세가 만들어주면 항공주들은 특별히 어떤 수익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상승하는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비행기를 우리가 항공사들이 도입을 할 때 달러빛을 지고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항공기를. 그 부분들에 있어서 달러빛이 많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하지만 지금 현재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지금 현재 하나의 우군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인수가 이루어진다는 부분들. 일단 우리는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지금 지분 관계가 정리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5천억이죠. 3자 배정 유상징자를 통해서 5천억을 한진칼의 지분을 받게 되는 부분들이고 교환사체를 통해서 약 3천억 정도의 지금 현재 채권. 교환사체를 통해서 우리가 시비를 통해서 지금 현재 3천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한진칼이 대한항공에 대해서 주주배정 유상징자를 시행하는 부분들이고 2.5조 원입니다. 2.5조 원이고 여기에 7천3백억 정도를 지금 현재 한진칼이 참여를 한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대한항공의 지분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지금 아시안항공을 현재 인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3자 배정 유상징자로 할 겁니다. 그에 따른 1.5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연구체 인수를 통해서 3천억 정도로 연구체들을 인수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말 그대로 연구체라는 거는 영원히 지속되는 채권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을 통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세계 10대 항공사로 발돋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몸집이 커지게 되면 그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코로나 사태만 빨리 종식되고 그에 따른 항공사들의 여객 쪽도 마찬가지고 자유롭게 우리가 여행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대한항공이 나중에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단기적인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대응을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림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무슨 의미냐면요. 소문한 장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소문한 장치에. 소문한 장치에 먹을 게 없다라면서 지금 현재 약간 젓가락을 입에 대면서 지금 현재 약간 좀 나는 어떻게 뭐 이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현재 아시안항공과 대한항공과의 부분들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크게 먹을 게 없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알셉입니다. 자 바로 이제 보면 자 2019년도에 협상 타결을 목표로 했던 부분들이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좀 주춤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좀 본격적으로 알셉이 이제 영내 포괄 포괄적 경제 동방자 협정으로 자 16개국이 참여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대한민국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상대적으로 우리가 CPTPP죠. 자 원래는 이제 TPP였는데 이 CPTPP로 바뀐 이유는 아무래도 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좀 TPP 한태평양 경제 관련해서 이제 이탈이 되었죠. 그 부분들에 있어서 CPTPP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뭐 일본을 비롯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캐나다 여기 멕시코 그리고 페루 칠레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CPTPP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RCEP가 좀 나온 부분들이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일본과의 사이가 안 좋고 무역관계도 지금 현재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RCEP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과 직접적인 FTA를 서로 간에 하지는 않았지만 그와 같은 효과를 우리가 노리고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수출 물량들을 좀 더 늘려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보게 되면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CO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반도체와 그에 따른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헬스 그리고 컴퓨터 자 보시는 것처럼 보면 2차전지를 비롯해서 소위 이제 기술 관련된 제품들이 상당히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게 되자면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이 움직여줄지 좀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에 따른 오늘 같은 경우도 삼정전자, SK하이닉스,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원 이렇게 해서 조선, IT, 석유화, 철강, 자동차 할 것 없이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뭐 아무튼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지금 못다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좀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얘기 못한 부분들인데 자 그 부분은 제가 온라인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바로 열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지금 시장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떤 업종을 우리가 대응하게 되면 단기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을지를 좀 설명해 주는 좋은 알짜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고요. 자 박수부의 이 기자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